올해 주한미군 주둔비 가운데 우리가 얼마 낼지를 정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 기간은 5년으로 늘리고 총액도 미국의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낮아진 걸로 전해졌는데 다만 공식 발표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 주한미군은 오늘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일단 강행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차례의 협상에도 평행선을 달렸던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큰 틀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협정 문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이라며 이르면 내일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정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고 총액은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요구해온 39억 달러, 우리 돈 4조 8천억 원대에서 대폭 낮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1조 389억 원인 분담금을 5년간 매년 인상해도 마지막 해에 2조 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금물살을 탄 시점은 지난달 24일 한미정상 간 통화 이후여서 코로나19 관련 협력이 미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오늘자로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sexist입니다. Wednes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